고문이 형은 그걸 약속을 무슨 개똥으로 하는 거야. 괜찮아. 뒤따말을까야 속병이 안 나지. 무병장수의 승재 씨. 아, 안녕하세요. 아테드리터, 유승재 씨. 우와, 수트 입으셨네요. 엄청 멋있어요. 형이 오고 싶다는 데가 여기야? 어, 여기 미수도서관. 그, 그림자 엄청 많아, 엄청. 저, 저, 저 따라주세요. 너, 앞으로 이거 입지 마. 왜? 별로야. 보호사 보기 훨씬 잘 어울려. 아, 그래? 몇 벌 더 사볼까 했는데. 정장이 왜 이렇게 편하네? 보기엔 무척 불편해. 입지 마. 알았어. 그럼 너도 이런 옷 입지 마. 보기엔 무척 불편하니까. 이씨. 야! 입지 말려면 입지 마! 박지자 발겨버린다! 어? 입지 마! 응. 밥은? 방금 먹었어, 너는? 난 형이랑 먹었지. 너, 일할 때 승재 씨나 이 대표님 불러서 같이 있으면 안 되나? 글 쓸 때 옆에 누가 걸리적거리는 거 싫어. 문은 잘 잠궜지? 또 아무나 함부로 문 열어주지 말고. 좋다. 뭐가? 내 걱정해 주는 거. 앞으로 네가 걱정할지만 골라야겠다. 참. 오빠! 오빠! 오빠? 어떤 년이야! 어? 아, 아니야. 신경 쓰지 말고 글 써. 에이씨. 분명 어린이 목소리였는데. 나도 궁금해. 아까 너한테 오빠, 오빠 했던 그 어린 년은 누구야? 아, 너보다 13살 많은 환자분. 어쩐지 목소리가 참 영하더라. 통화 낭독 시켜도 되겠어. 참. 음.